저는 글과 말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쓸 수 있는 글귀, 언어 이런 것들을 책을 통해서 채득하고 학습할 수 있는 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에서 투자정보팀을 맡고 있는 정명지 팀장이라고 합니다. 무협지예요. 두 권의 책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용대훈 작가의 군림천하하고 이재일 작가의 쟁선계를 말씀드립니다. 주식 투자자에게 있어서 상상력은 기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한계를 가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매년 주식시장이 좋던 나쁘던 소위 10배짜리 주식에 해당하는 템백어 종목들이 등장하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스스로 상상력에 제약을 두게 되면 템백어 주식을 찾는 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나에게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귀를 열고 가슴을 오픈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무협지가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무협지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풋내기 애송이 무사가 어떤 기연을 얻든지 절차 탁마를 해서든지 좋은 스승을 만나서든지 군림천하할 정도로 압도적인 고수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상상력이 풍부한 무협지는 주식 투자자한테는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교훈도 되는 측면이 있어요. 혹시 주와임마라는 표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무협지에 보면 늘 등장합니다. 책을 훔쳐서 무술을 배우다가 주와임마에 빠지는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질 때가 있는데요. 주식 투자할 때 편법, 불법 하면 안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무협지는 긍정이든 부정이든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선의는 사람의 몫이지만 선행은 하늘의 뜻이다. 개인적으로 직장생활할 때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해석을 좀 해보면 제가 선의를 가지고 다양한 투자 정보를 콘텐츠로 만들어서 투자자 여러분께 주식을 추천합니다. 저는 고객이나 저희 직원한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선의를 가지고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좋은 수익률을 가지고 오면 선의가 선행으로 이어지겠지만 제가 제안했던 투자 정보가 실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선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선의에 중점을 두겠다는 거고요. 선행은 하늘의 뜻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이 문구를 정말 좋아합니다. 책을 읽는 이유는 간접 경험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책을 통해서 정명지라는 현실의 사람이 할 수 없는 다양한 경험을 대신할 수 있고 만족을 얻을 수 있고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책을 꼭 읽으려고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글과 말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쓸 수 있는 글귀, 언어 이런 것들을 책을 통해서 채득하고 학습할 수 있는 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저한테 이 책 3증은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과 무협지를 연결한 제 감정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기회여서 정말 제 나름 감명 깊고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